주님 찬양 이번에 만난 새 남티맨 조회 오빠 내 말 맞지 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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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안 돼 난 무교였는데 또 시작이군 여우 같은 기집에 여우 같은 기집에 남자만 만나면 달라지는 분량 여우 같은 기집에 똑똑히 시작된 사람 이번엔 어떤 자리니 다음 달 가진 우리야 우리 길쯤은 가려나 영화 같은 기집에 똑똑히 시작된 사람 넌 정말 못말려 왜 이래 한 달 늦도록 연락 한 번 없었던 네가 요즘 바쁘냐며 얼굴 좀 보자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 저번에 너랑 새 남짓은 양반이라 Hey 어쩌땐 그래 그랬어 내게 연락했니 넌 항상 그렇지 양심도 없어 영화 같은 기집에 여우 같은 기집에 남자만 만나면 확 달라지는 분량 영화 같은 기집에 똑똑히 끝난 네 사랑 이번엔 진짜라면서 더 이상 안 봐줘 안 봐줘 나 이제 너 안 볼래 영화 같은 기집에 똑똑히 끝난 네 사랑 잘 먹고 잘 살아 Oh wow 그래도 친구인데 오늘 널 보니 마음이 증해져 나라라라라 널 울리는 그 녀석 그냥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 사랑이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는 나지 따른 유튜브가rajina에 잘 찾아TINBER 자연은 새 너를 brom 것으로 새로운 뭔가 찾진 거니 영원 같은 내 친구 영화 두 기집에 영화 두 기집에 남자와 만나면 확 달라지는 불려움 영화 두 기집에 또 똑같이 시작된 사람 이번엔 몇 달 짜리니 다음 달까지 무리야 일주일은 가려나 영화 두 기집에 또 똑같이 시작된 사람 난 정말 못 말려 또 차였구나 그래도 괜찮아 여우 같은 걸 또 생겼구나 빠르기도 하지 여우 같은 걸